아 지금 민어 매운탕을 지금 끓여 가지고 아 지금 이게 먹으려고 그래요 아 엄청나죠 살도 많고 어 이번에 이제 자식이 왔을 때 민어 활회를 사 가지고 회를 떠서 먹고 에 또 남은 뼈하고 머리랑 이렇게 이제 살들을 이렇게 명탕을 끓였어요 고추장 좀 풀고 뭐 산초 가루 뭐 여러가지 생강 마늘 아 이거 듬뿍 넣고 소주 좀 넣죠 그리고 이제 팔팔 끓는 데다가 이제 민어 머리를 먼저 넣어서 국물 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뜨고 남은 것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살도 많고 엄청 맛있지 맛있어요 국물이 기가 막혀요 에 정말 민어는 자식이 나와야 먹지 그건 너무 비싸서 뭐 죽은 민어는 좀 값 쌀 때는 완도는 죽은 민어는 재수 좀 쌀 때는 뭐 뭐 저 작은 것은 만원에도 살 수 있지만 보통은 한 5만원씩 줘야 되고 5만 5천원 6만원 죽은 민어도 근데 이제 화려는 엄청 비싸죠 근데 화려가 딱 숨을 거두면 값이 내려가죠 아 근데 오늘 좀 민어 엄청 맛있네요 왜 민어 그리고 민어를 이제 회로 먹고 남은 것은 민어 초밥을 만드는데 아 시중에서 파는 초밥 보다 더 맛있었어요 아 참 회로 먹고 남은 횟감으로 민어 초밥을 해도 참 좋더라구요 그러면 평소에는 못 먹다가 자식이 올 때 그냥 음 겸상겸상에 광어 초밥이라 이제 광어회는 거기 손을 못 내밀죠 민어에 비하면 민어가 몸에도 좋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고 어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아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음 민어 민어 있게 매운탕이나 김부각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참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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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맛있네요